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쉽게, 예전에 한 20년, 30년 전에 컴퓨터 교육 처음 시작했을 때 제일 많이 팔렸던 책이 일주일만 공부하면 전성처럼 한다, 전성만큼 한다 그런 책이 굉장히 잘 팔린 적이 있어요. 그런 컨셉으로 하고 싶습니다. 4차 산업혁명이 도대체 뭐죠? 3차가 사실 자동화거든요. 되게 자동화인데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공지능화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